안녕하세요 아마따, 아마따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밤 12시 반인데요.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시켰어요. 유로코 피자라는 데서 시킨 내장 파괴 피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뿌링뿌링 소스랑 피클이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갈릭트핑크 소스 대용량으로 샀어요. 이거랑 핫소스랑 케첩 잔뜩 뿌려서 아주 그냥 소스 내장치 피자 파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듬뿍 듬뿍 얹어서 comedX 소스 매일 소스 소리 소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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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풀어가지고 너무 커졌는데 일단 먹을게요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식혀서 먹으면 많이 뿌려먹고 싶은데 다 같이 먹으니까 좀 눈치 보느라고 많이 못 뿌려먹잖아요 식혀서 먹으면 많이 뿌려 먹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대용량 소스를 딱 뿌려먹으면 아주 딱인 것 같아 탕후루 안타글라 아르바이트 고기 다진 뿌링뿌링 뿌링뿌링 소스에도 소스 라면 잘 어울려요 배분 ית 고춧가루 화이트와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닭가슴살 닭가슴살이랑 브로콜리랑 고추, 브로콜리, 양파 뭐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메인은 피자가 아니라 사실 갈릭 키팅 소스에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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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s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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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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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청양고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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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좋아하는 팽이버섯 팽이버섯 참기름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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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짜장라면 짜장라면 맛있네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제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저녁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갈릭디핑 소스를 원없이 찍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근데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찍으니까 막판에는 조금 느끼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핫소스도 있고 할라피녀도 있고 피클도 있고 콜라까지 있어서 그래도 느끼함을 중간중간 잘 잡아줘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